영상을 보기 전에 10초만 내어주세요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인터넷 창을 열어주세요 주소창에 사주팔닷컴을 쳐주세요 오른쪽 위에 달력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생년월일 시간을 적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하시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체크한 뒤에 명조보기를 눌러주세요 누구의 생년월일 시간을 적냐면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썸남, 여러분들의 애인 혹은 남편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영상을 시청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보는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일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만세력에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혹은 썸남 지금 애인이 없다면 좋아하는 남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도 만세력으로 넣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양성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수십 수백 년이 흐르더라도 서로 추구하는 남자와 여자의 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이건 진리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멋있고 근육있고 잘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이렇듯이 서로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을 달리하고 외적인 것을 배제하더라도 연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상대방의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외모는 정우성인데 하는 짓이 좀스러워요 잘생겼는데 돈 천원 쓰는 거에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데 애인인데 나한테 돈 쓰는 건데 그렇게 촌스럽게 천원에 벌벌 떠는데 정우성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만나실 거예요? 만나야죠 잘생긴 게 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주로 보는 내 남자친구니까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휴대폰에 적혀있는 내가 좋아하는 썸남 혹은 남편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전 남친일지라도 그거를 보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오늘 할 얘기는 사주의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남자가 식신이나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영상을 중지하시고 뒤로 가길 저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쳐요 왜냐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본능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여자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남자는 표현을 아주 잘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눈빛으로라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식신이나 상관이 없는 남자는 표현을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똑같이 표현을 해요 사람이니까요 사주에 뭐가 있든 간에 사람이잖아요 표현하는 능력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말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남자랑 식신 상관이 없는 남자의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느끼기에도 다르겠죠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남자의 표현은 최고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자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당연히 식신이나 상관이 없는 남자도 표현을 하겠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은 늘 새로워요 짜릿해요 항상 표현을 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알려주는데 애정 표현을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끊임없이 받아요 당연히 식신이 없는 사람도 식신 상관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 없는 사람도 표현을 하죠 여자가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패턴이 정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표현을 하면은 그 패턴이 똑같아져요 우리가 데이트를 오래 하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설레고 재미있는 데이트가 나중엔 코스가 똑같아지죠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가고 헤어지고 그러한 데이트가 365일 내내 반복이 되죠 이게 식신 상관이 없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뭐든지 패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지고요 익숙해지고요 결국에는 지루해져요 당연히 남자가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늘 똑같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식신 상관인 남자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늘 새로운 자극을 줘요 똑같이 꽃을 주는데 꽃을 주는 모양새가 다르다고요 신선해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늘 새로우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재능에 불과합니다 재능을 불과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능인데 연애도 재능인 거죠 생긴 거와 상관없이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이 있다고요 표현을 굉장히 다채롭게 하고요 늘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패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의 표현 방식이 늘 새로운 표현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식신 상관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 표현을 하는데 패턴화가 되느냐 늘 똑같느냐 혹은 늘 새롭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식상에 있는 사람은 표현을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그 표현이 와닿아요 와 닿아요 아니 우리가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나 너 사랑해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해라는 얘기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와 닿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신 상관이 없는 남자는 아쉽게도 표현을 아무리 해도 여자한테 깊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물어 봅니다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물어 본다고요 근데 식신하고 상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너 사랑해 하면은 여자가 행복해해요 진심으로 와 닿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신 상관이 있는 남자의 전달력이 매우 뛰어나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굳이 이거를 애정 뿐만이 아니라 뭐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전달력의 수준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냐면은 식상이 없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표현하는 게 나한테 와 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잠깐 말이 됐는데 어쨌든 식신하고 상관은 표현하는 데 1등이다 꼭 그게 애정 표현이 아니더라도 말과 행동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는 식신하고 상관만 한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식신 상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정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차차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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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식신이 있는 사람과 상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뭐가 다르냐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식신은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요 상관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상관은 말로 표현을 하고 식신은 행동으로 표현하는가 식신하고 상관은 표현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내 의지대로 표현을 하는지 혹은 타의에 의해서 표현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식신은 내 의지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상관은 타인의 의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상관은 내가 굳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내 친구가 어떤 여자애를 짝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 사주에 상관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그 여자애한테 가서 대신 말해줘요 왜? 답답하니까 근데 그거는 내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표현인 거죠 상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 이상형의 여자가 보인다 이러면은 지나쳤는데 다시 뒤돌아가서 그 여자한테 가서 애인 있는지 물어보고 전화번호가 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여자들의 전화번호를 딸 수 있는 아 이걸 딴다고 요즘에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상관형들이에요 외부의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시는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 물론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은 반응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관하고는 달라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굉장히 순수하게 표현을 해요 상관은 표현하는 것이 너무 화려해요 막 각종 책에서 읽은 문장들 어디에서 본 뭐 프로포즈 방식 뭐 이렇게 친구한테 조언받은 막 화려한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식신들은 담백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파라는 거고요 상관은 무조건 반사 같은 거라서 내 생각이 없던 표현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와요 굉장히 신발력이 뛰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말이 앞서고 행동이 느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식시는 말이 앞서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행동이 앞서려고 하는 것이 식신입니다 그게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이고요 표현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는 했지만은 이들이 표현하는 에너지조차도 달라요 식신은 꾸준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애정 표현하는 지수가 0에서 100까지 있다 그러면은 식신은 100이라는 정점을 찍지는 않을지언정 70에서 8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요 내 여자친구가 오늘 하루 데이트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럼 내가 보통 인간이라면 나도 같이 짜증을 내야죠 왜 그렇게 짜증 내냐고 막 반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식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에너지가 70, 80이 일정하다니까요 이게 다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상관은 어떠냐면은 100에서 0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몰입도가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100의 에너지를 모두 그 사람한테 올인해서 쏟아부어요 분명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같이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느낌을 받죠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100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은 0의 에너지를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0의 에너지로 애정지수가 0이야 그날은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 남자가 어제는 그렇게 죽네 산에 매달리다가 오늘은 남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연락 두절돼요 내가 남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도 있다고요 상관은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날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느 날은 너무 남같아요 그래서 기복이 있다 기분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식신을 만날 거예요 상관을 만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유형이 다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식신형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식신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내가 정신이 약간 아파요 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우울해요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내재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인 사람이 애정지수가 100인 날 나한테 올인을 하는 그날 그날엔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다음날 다시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요 상관인인 사람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앞서는 것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식신은 기본적으로 상관처럼 순발력 있게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곱씹어보고 그걸 씹은 다음에 내뱉는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내뱉는다고요 그리고 애정지수가 어떻다고요? 7,80이 유지가 된다고요 이게 100으로 에너지가 정점을 찍지 않지만은 0으로 떨어질 일도 없어요 나를 한번 사랑해주면 꾸준히 사랑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신은 상대방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물론 치유하는 게 몸도 치유하지만은 정신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나를 정서적으로 치유해주는 남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상관은 도대체 뭐가 장점이냐고요 치유하는 힘은 없지만은 어떤 힘이 있어요? 설레고 재미있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자극적이잖아요 이 남자가 때로는 0이라서 남남처럼 남보다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나한테 한번 잘해줄 때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잘해주는 것처럼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남자가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 사죄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가 있는 사람인데 무식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표현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어요 A는 화는 많은데 식상이 없습니다 B는 화가 많지는 않은데 식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준다 줘요 대신 뭐라 그래요? 오 나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B는 선물 상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진 미사역을 붙여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 선물을 준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잘해요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식신상관이 없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글오글거리는 말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식상들 없을 무에 식상을 써서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을 무식상이라 그래요 무식상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글거리는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고백이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말로는 직접 못하겠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옛날 같았으면 편지를 썼겠지만 요즘엔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죠 자 근데 그런 행동들이 어때요? 직접적으로 보고 말로 이렇게 뱉는 거랑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 얘가 내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카톡으로 통보하듯이 고백하는 거는 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카톡으로 고백하면은 뭐 땡큐죠 그렇게 되면은 식신상관들은 그게 왜 가능하느냐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남자는 앞을 보고 갑니다 뒤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식신상관이 잘 발달할수록 남자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를 보는 거는 되게 뭔가 쫑스러운 것 같지 않나요? 아니 하루 종일 기껏 데이트 잘 해놓고 마지막에 즐겁게 헤어지면서 근데 아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기분이 나빴어 이거는 뒤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식신상관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은 너무 앞을 보죠 그래서 뒤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가 있잖아요 미래를 지향하는 거는 대부분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애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식신하고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기억에서 잊어버려요 그 쿨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잊어버려요 쿨해요 정말로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이 발달하지 못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꽁하게 감춰둬요 이거를 언젠가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꽁하고 감춰둬요 그래서 싸울 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죠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너도 옛날에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신하고 상관이 없는 유형들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 또한 상관이 딱 하나 있는데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몰입을 할 때 에너지가 100을 찍을 때는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사랑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쑥 내려가요 뭔가 부끄럽고 오글거려요 그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혹은 내 썸남이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주에 식신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혹은 약할 뿐이에요 대신에 어떤 걸로 표현을 해요? 다른 것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갑자기 뭐 돈다발을 들고 온다던가 내가 사고 싶었던 걸 갑자기 툭 사준다던가 아니면 뭐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식신상관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성대하고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남성분들 그 중에서 식신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은 저를 역적으로 몰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 채널은 80%가 여성 구독자에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농담이고요 식신상관에 대한 장점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식신상관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장점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식신상관이 가진 사람들의 단점들도 나올 거예요 그 단점들을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장점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인가? 사랑꾼의 기본은 식신상관이라는 소리예요 식신상관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더라도 내 여자가 내 여자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식신상관이 없으면 정말 열심히 애정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사랑해 한마디면 돼요 한 10년 살았는데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마누라 되게 예뻐 보이네?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겠으면 이런 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 입장에서도 아직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내 자아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룩한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 내 남자친구는 사랑꾼인가? 내 남자친구의 생년월일 시간을 넣어보시고요 식신하고 상관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물론 제가 얘기한 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니 정동찬이 네가 얘기한 대로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말이 하나도 안 맞느냐? 과연 식신 상관이 멀쩡한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 그 팔자 속에서? 팔자예요 팔자 글자가 8개라고요 그 중에서 식신하고 상관이 몇 개나 있는지 혹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글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진 않은지 흐름이 막히진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신 분들은 식신 상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감사합니다.